선식이가 잡기를 바랬거든요 가서 스스로 니가 먹을 물고기를 니가 잡아봐라 답답해도 끝까지 시켜보자 도와주자 옆에서 서브해주자 그것만 했죠 그게 좀 어려워가지고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걸로 딱 찍어가지고 감싸서 갖고 올라와야 돼 고기를 잡고 잡다를 잡고 잡다를 잡고 잡다를 잡고 잡다를 잡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물 잠수로 해서 제가 사냥을 한다는 게 그 짜릿함이 진짜 잊지 못하겠어요. 운동신경도 좋고 인내력도 좀 있는 친구고 조금 어린 친구인데 좀 듬직한 면이 있어요. 오랜만에 식바람이 물어 써내는 거야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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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